제가 20대 국회 정무위 때 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에 반대하고 당시 금융위원장의 법무부와 협의해서 수사단을 꼭 복원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는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가 이것을 즉시 복원시켰는데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여의도 금융범죄권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리웠던 남부지검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고 상식 이하의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전임 정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정도의 까면 안 되고요. 다만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라는 서민다중피해를 막는 예방적인 조치 그리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시장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조작, 펀드사기, 무자본 M&A 등 시장범죄는 작게는 수천 명에서 크게는 수만 명 이상의 일반 국민에게 피눈물을 안겨주는 매우 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서 전임 정권화에서 벌어진 여러 금융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이번에 합수단 복원으로 이런 시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민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전에 정권범죄에 대한 수사는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구가 뭐죠?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정권 관련 금융관련 범죄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또는 아니면 없어서 그런 범죄가 없어서 그 기구가 없어졌었나요? 서민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중권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장관 때죠? 지난 정부에서 2020년 정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으면 2020년 1월인가 추미애 장관 시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없앴는지 저희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 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이른바 말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나쁜 의도를 가진 금융국 관련 종사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통상적인데 그런 조직은 있다, 없다가 그러는데 마침 그게 때마침 이 사모펀드 사태가 생긴 거다.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의원님 말씀 올리면 어차피 그런 화이트 칼라 범죄를 모두 다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그런 서민대중이 피해를 입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거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직후에 바로 금융중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겁니다.